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지쌤입니다. 여러분 저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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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게 잘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작이 왓츠인 마이백이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도 사실 가방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제가 평상시에 가방 안에 들고 다니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방은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이 가방도 그냥 어디에서 나온 보부상백 해가지고 만원 주고 산 가방인데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랑 더불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여러분 이거는 제외하고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 사실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저는 아이패드를 진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이패드를 어느 정도로 많이 활용하냐면 이 아이패드 커버가 이렇게 더러워질 정도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엄청 많이. 그리고 내용을 조금 보면은 아이패드를 거의 사실 처음에는 쓰고 있지 않다가 책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수업 준비할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보통 책 pdf 파일 넣어놓고서 수업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수업자료 같은 거 올려줄 때 이럴 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다이어리를 아이패드에다가 스케줄을 따로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쓰는 맛도 조금 부족하고 휴대성도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올해 다시 다이어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많이 썼어요. 다이어리를 중간중간에 중요한 강의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걸로 교재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강의 이런 거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있거든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빼곡하게 다이어리에 다 붙여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시간의 기적 이렇게 교정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도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대충 글씨 써가지고 붙여놓고 다음에 회의할 때 다 반영을 해가지고 교재를 새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오늘 스케줄 쓰는 방법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진짜 쓰면 좋아요. 중요한 일정이라던가 하는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원래 10만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지켜나가게 되면 100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적극 장려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리 안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바로 저의 반려동물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동물을 키우는지 아시나요? 아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제가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데 첫째가 룰루, 둘째가 댕댕이, 셋째가 공이에요. 그래서 3마리를 키우는데 저한테는 고양이들이 엄청난 힐링의 시간을 주는 생명체거든요. 밖에서 너무 힘든 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괴로웠던 날도 집에 들어와서 얘네들을 보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 딱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얘네는 내가 어떤 존재건 간에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배방구를 끼거나 고양이들 배에다가 방구를 끼거나 아니면 털냄새를 맡거나 껴안거나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게 막내 셋째 고미 사진이고요. 고미가 어릴 때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처럼 대짜로 누워서 자는 걸 진짜 많이 했어요. 보이세요? 근데 요즘도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애기 때 있었던 귀여운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곰이랑 아 요거 보여드리면 좋겠다. 아니면 댕댕이가 제가 막 뽀뽀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발로 저를 막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저리 치우라고 하면서 막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냄새 때문에 싫어하지 않나요? 싫어하죠. 제가 뽀뽀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가까이 가는 것도 조금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냥이들은 진짜 고양이 같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를 좋아하고 졸졸 쫓아다니기 때문에 싫어도 약간 아 진짜 방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 방구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제가 고양이한테 가서 방구를 끼는 게 아니라 배에다가 이제 부우 하는 게 배 방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선택해서 하는 친구들 있나요? 제가 이제 책이 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언박싱 영상을 찍었고 내일 모레부터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개념 완성 강의를 촬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2023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잖아요. 올해 훨씬 더 일을 갈아서 개념 완성 강의를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했고 개념 완성 교재도 4권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내용도 체크하고 이렇게 강의하면 어떨까? 이런 거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눈여겨서 본 이후에 이 마지막 Q&A 시간에 남겨주신 것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교재를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외장하드라던가 핸드폰 외에는 저는 거의 다른 것들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막 어떤 분들은 강의 촬영할 때 의상 이런 것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촬영하는 스튜디오 뒤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서 강의 촬영하는 옷이나 악세사리나 칠판에 붙이는 자석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출근을 입고 출근을 해서 출근을 입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책 표지 저거 돈 많이 들듯 책 표지는 정말 유명한 국내의 일러스트 작가님들에게 1년 전부터 의뢰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친구들이 책 표지 봐도 힘난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더욱 더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왓츠인 마이백은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겨울방학 얘기로 넘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을 제가 너를 빛내줄 겨울방학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겨울방학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수험생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고3 때 겨울방학 때 뭐를 했으면 좋았을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1번 같아요. 엉덩이 붙이기 연습. 여러분, 엉덩이 붙이기 연습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공부를 처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건 아니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도 내신 기간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중간고사 기간이 5일이건 일주일이건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한 열흘 정도는 밤새면서 불태우면서 막 공부해보지 않으셨어요? 보통은 사실 그럴 텐데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던 것처럼 온전하게 집중해서 장기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 앉아있다는 얘기죠. 초등학생 때부터 낼이 계속해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꾸준하게 공부해온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경험이 보통은 없으실 겁니다. 이것 자체를 익숙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엉덩이 붙이고 장시간 앉아있기에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사실 고3 기간 동안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생각이 가물가물하기도 했지만 제가 증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2년 동안을 하면서 사실 공부를 좀 손에 놓은 상태였었고 앉아서 컴퓨터 두들기는 거는 해도 막 공부하는 거는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거니까 도서관에 가서 처음에는 앉아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시계를 보면은 한참 지나 있을까 했는데 시간이 뭐 그냥 15분밖에 안 지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연습 자체를 하는데 익숙해지는데 딱 두 달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 심리학이나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공부 습관을 들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두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엉덩이 가볍게 하지 말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1, 2월 기간 동안에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3월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전부 다 하기 시작하고 3월 학병 찌르고 분명히 정신이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3월 달부터 만약에 다시 앉아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눈 깜짝하고 습관 들이는 데만 5월 달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오랫동안 앉아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연습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만의 계획 짜는 습관인데요. 제가 공부 계획 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계획 짜는 거랑 맞지 않아요. 선생님 MBTI가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 다 계획을 잘 짤 수가 있겠어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물론 선생님은 ESFJ이기 때문에 제이형, 계획형인 인간이기는 하기는 하지만 공부 계획을 짜는 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험생활 기간 동안의 공부는요. 공부의 양과 깊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되게끔 방대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기간도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두 과목에다가 한국사까지 공부를 해나가게 되는데 그 난이도도 굉장히 높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나만의 공부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 시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부의 계획이나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수험생 기간 동안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짤 때 나는 어디에서 공부가 잘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도서관에서 잘 되는지, 독서실에서 잘 되는지 혹은 강의를 들을 때의 내용들도 현장 강의가 좀 맞는지 이동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인강을 체계적으로 듣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용도 개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시간마다 테이블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는 좀 그렇게 하면 숨막히고 계획을 못 지키는 게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러프하게 과목이랑 분량을 정해놓고서 공부를 해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 맨날 공부 계획 짜고서 지키지도 못해가지고 망가지는 계획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공부 계획을 짤 때 그래서 샤프로 적었어요. 샤프로 적은 다음에 계속하다 보면 솔직히 한 2주 정도 지나다 보면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고 어느 시간에 이동 시간에 어느 정도의 순공부 시간이 요일마다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만한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을 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나만의 공부 계획이 마련이 될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좌충우돌하고 막 갑자기 여름방학 때 계획 짜서 하려고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게 되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국사 시작하기 선생님 일부러 말하기 민망한데 일단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사가 선생님 개념완성 강의가 20강이거든요. 그러면 맨날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똑같아. 짹짹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사를 얼마나 공부하고 언제 시작하는지를 물어봐요. 그거 물어볼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얼마나 해야 되냐면 개념완성 강의를 마스터할 정도로 강의를 듣고 가볍게 복습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공부하기의 가장 베스트의 시점은 겨울방학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한국사보다 구경수가 너무 급해가지고 구경수부터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하겠대. 아니면 9월 평가 끝난 다음에 하겠대. 여러분 여름방학 되면 구경수가 완벽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때 되면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수능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완벽하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능 만점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시급해지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가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투리 시간에 한국사 강의 가볍게 듣고 올해부터 이제 미니북이 나왔거든요. 미니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리고 가볍게 외워보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으니까 해당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채팅창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스타그램 보면은 좀 자괴감 느낀다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저도 인스타그램에 둘러보기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에 제일 관심 있는가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 저는 딱 두 개가 떠요. 공스타그램 스케줄 아니면 고양이가 뜨거든요. 공스타그램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초인적인 노력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올리기 때문에 내 계획표랑 그냥 비교되고 나는 노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사람보다도 열심히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 내가 성적 자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노력도 남들이 더 많이 하게 되면 노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비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험생 기간 동안에 몇 시간 잤냐는 질문 받을 때 오히려 고3 때는 저 진짜 푹 많이 잤거든요. 오히려 7시간, 8시간 자고 깨어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3 수험생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잤어요. 오히려 지금은 수면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3시간 자고 4시간을 자야지만 고3 수험생 기간 동안이 성공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해답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너를 빛내줄 겨울방학과 관련된 조언을 끝내보고요.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의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역사를 쉽게 암기하는 선생님 안에 답이 궁금하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한국사건, 동아시아사건, 세계사건 역사는 분량이 많고 암기 과목인데 어떻게 하면 까먹지 않고 잘 암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대답은 무작정 암기하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스토리로 흐름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엄청 핫했던 드라마 부잣집 막내아들? 아닌데 재벌집 막내아들 재벌집 막내아들을 여러분들이 봤다거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그거 되게 재밌다는데 오징어 게임 내용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잠깐 기다려봐. 시놉시스를 막 외워. 그런 다음에 프로필을 막 외워. 그런 다음에 그걸 줄줄줄줄 외워서 친구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스토리가 가진 힘이거든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토리의 흐름 자체가 내가 굳이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나가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랫동안 남는 기억이 될 거예요. 설사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살짝 헷갈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다시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고유한 흐름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치면 성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굉장히 필요한 백수인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게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돈을 획득했다. 이게 굵직한 흐름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프로필이라던가 세부적인 경기의 흐름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어차피 연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건 단순 암기의 영역이에요. 단순 암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되게 여러 번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과학을 보면 뇌가 굉장히 단순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인출하려고 하는 행위만으로 뇌는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을 해서 훨씬 더 그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즉각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던 연도를 1961년을 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연도는? 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 몇 년이더라? 라고 생각하는 인출의 흔적만으로도 뇌는? 어? 이 연도가 되게 중요한 연도구나. 그래서 주인이 이걸 꺼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주의 집중을 하게 되고 친구가 1961년이잖아. 라고 해서 1961년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걸 중요한 정보로 기억해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파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암기의 영역일수록 자주 인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퀴즈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도 훨씬 더 단순 암기는 자주 여러 번 인출하려고 할수록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복습 6번 돌리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자주 자주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그래도 이화여대의 사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복습에 대해서는 도가 텄어요. 복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거든요. 사회탐구는 백지복습, 누적복습, 다중복습. 백지복습은 사회탐구 영역에 중요한 목차의 흐름이 있어요. 그 중요한 목차의 흐름을 목차를 넣어놓고 세부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여러 과목을 반복하다 보면 쓰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눈 감고 눈 속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백지에서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복습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누적복습입니다. 1강 듣고 2강 들을 때 1강만 복습하고 그런 다음에 10강 들을 때는 앞에 내용 다 까먹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누적복습은 앞에 배웠던 내용도 계속해서 차근차근 복습을 해나가서 여러분들의 복습에 레이어를 쌓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아니 10강 들을 때 1강부터 9강까지를 다 복습하면 어떻게 진도 나가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도 여러분 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홀수 강의를 들을 때는 홀수 강의를 쭉 복습을 하고 짝수 강의를 들을 때는 짝수 강의를 복습하고서 내용을 듣는 거죠. 근데 처음에 복습할 때보다 5번 정도 반복해서 복습할 때는 이미 자동화돼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점점 점점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중복습인데 다중복습은 뭐냐면 복습을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 본책의 내용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되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는 내가 배웠던 A라고 하는 내용을 A-의 방식으로도 보고 B-의 방식으로도 보고 여러 방식으로 복습하는 거를 뜻해요. 백지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그 다음에는 음성 지원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는 같은 내용을 OX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머릿속에 탄탄하게 기억에 남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사 노베이스인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짧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노베이스고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면 한국사 교과서 읽는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넓은 역사의 숲에서 그냥 길을 잃으시게 될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스토리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살을 붙여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한국사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보통 여러분 한국사 들을 때 각 잡고서 우리가 만점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과목은 아닌 만큼 딱 개념 완성 강의만큼의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르는 가벼운 정도의 복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20시간 기적이랑 9시간 스피드가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강좌 수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20강 안에서는 개념을 스토리텔링은 모두 다 똑같지만 개념을 선생님이 보통은 판서로 정리를 해줄 거고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들어가시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료, 문제까지를 풀어보면서 완결성 있게 공부하는 게 개념 완성 강의고요. 9시간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한 정도의 개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보통 짧게 강의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스토리텔링이긴 하지만 PPT를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보통 9강의 본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지만 올해는 강의를 5강에서 6강까지 줄이고 모의고사 4회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서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시간 동안에 개념 완성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에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엉덩이 붙이고 오랫동안 집중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시계를 봤다고 했잖아요. 시계 보지 않기를 먼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분량을 정해놓고 그 분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계를 보면 분명히 시간은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화장실 가고 싶고 뭔가 상태가 안 좋은데도 오래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1시간 단위만큼은 내가 무조건 앉아서 집중하는 연습들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내신에 안 들어가는데 수능을 위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지 이거는 사실 제가 어떤 과목인지를 모르겠어서 보통 내신이랑 병행할 때 고민하는 친구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인은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했는데 동아시아사가 내신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선택해도 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내신 과목이랑 사회탐구 과목의 수능에서 볼 과목을 병행해서 선택하는 거는 전략적으로는 옳아요. 그런데 사회탐구에서의 본질적인 선택은 이게 정말 내가 공부를 해서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인지 이 학문적인 속성이 나랑 잘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1순위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사는 수능 얼마 전부터 공부하면 되나요? 모두 다 사실 다르겠지만 겨울방학이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사의 경우는 몇 회독 정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는 학문적인 깊이가 깊고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서는 개념 강의에서 요구하는 치밀함의 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분량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려고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오지랖인 것 같은데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다른 개념의 양이 적은 과목에 비해서는 개념의 양이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개념의 양이 적을수록 적용의 영역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를 해석한다던가 무언가를 해석하는 데 들어가는 문제를 풀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개념이 다예요. 개념 100%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고 우직하다. 그리고 개념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와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20시간 듣고 틈틈이 복습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에 다뤘다고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역사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 여러분 진짜 저 이거 진짜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없어요. 역사를 어릴 때부터. 아니 진짜로. 그래서 뭐 역사는 막 덕후들이 많아서 역사 덕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세계사 동아시아사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는데 역사 좋아하고 역사 엄청 잘하는 덕후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교과 전문가와 수능에서 잘 볼 수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속의 역사 덕후들이 잘 아는 정도 그리고 그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시기 순으로 한국사 공부해도 되나요? 한국사를 만약에 전략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근대사랑 근현대사가 있는데 전근대사에서 6문항 근현대사에 14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내가 조금 적은 분량을 하더라도 탄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현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5분씩 앉아서 공부하고 5분 쉬고 반복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어떨까요? 별로인 것 같아요. 15분 공부하고 5분 쉬면 여러분 너무 쉬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힘들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거 칼같이 지키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사람 세계사에서 연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냐 연도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건 강의 안에서 제가 지정해 줍니다. 이건 외우고 외우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설명, 내용들, 왓츠인마이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시간 동안이 괴롭지마는 않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욕구를 누르면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진짜 TV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땐 공부를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욕구로 바꿔보세요. 너무 공부하고 싶어 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랑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1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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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거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참 재밌네요. 역시 팡팡밴드 남 반대세 시작됐네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쉽게 말하면 네 가방이 뭐 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냐면 이게 솔직히 윤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들끼리 가방 속 물건 대화 안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뭐 기상형 만나서 어 형 가방 속에 뭐 있어 돈 필요하냐 뭐 그러겠죠. 저만 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분위기는 싸지만 어 이 뒤에 수많은 수험생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제 이야기가 웃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도 웃긴 것 같은데 참. 요즘 아재개그 하지 말라 했는데 역시 반응이 막 팍팍 오네요. 오늘 하유리가 가서 꼭 이거 물어보래요. 물은 영어로 뭐냐고. 물 마시고 왔거든요. 물은 영어로 셀프래요. 나가면 안 돼요. 공사하는 생각 파이팅 하시고. 제가 오늘 여기 대기실에 왔더니 간식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먹는 간식이고 회사 탕비실에 많이 있는 간식인데 마가레트가 있더라고요. 마가레트를 왜 갖고 왔냐면 제 아이디 아시는 분 제 아이디 보통 제 아이디 뭐예요. 제 아이디 제가 전공하는 제가 석사한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하는 아레테. 그래서 제가 EBS 했을 땐 EBS 아레테 내가 와가지고는 메가 아레테 했더니 메가 아레테. 그걸 사람들이 마가레트라고 있더라고요. 마가레테.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네요. 그래서 신기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제 가방에 있는 건 아니고 김종용이 네 가방에 뭐 있냐. 엄청 많습니다. 제 가방에. 일단 첫 번째 파우치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제 담당 코디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당 코디분이 알려줬어요. 어느 정도의 화장법은 알려주셔가지고 뭐라고요. 앞자리가 9이신 분? 앞자리가 9든 뭐 0이든 나도 앞자리가 9니까 여기서 뭐 아무 말 하면 되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좀 화장을 고칠 수 있는지 간단한 수정법은 알려줬기 때문에 파우치를 들고 다닙니다. 이 안에 있는 걸 다 꺼내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다음 기회 때 네 파우치에 뭐 있냐 이런 거 하면 제가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 찍다가 네 땡발점은 뭐예요 또. 담배 있냐고. 너 누구냐. 저 강퇴 안 됩니까. 담배를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저는 담배를 입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 여러분들 뭐 성인분 때 뭐 피시겠지만 담배 입에 이렇게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가방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아까 저희 회사 사장님도 물어보시던데 이 마스크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어우 이런 거 여러분들 개 신기하다 그러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있습니다. 이게 붙이는 마스크. 제가 왜 이걸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촬영본 보면 현장에서 촬영하는 거 보면 이렇게 여기다 마이크 끼고 하잖아요. 귀가 뒤에가 다 헐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마이크를 쓰면서 이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마스크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붙이는 마스크. 이거 어디 가면 정말 좋냐면 미용실 다니실 때. 특히 남성분들. 이거 옆에 붙이는 펌 하잖아. 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미용실 분들 꼭 머리 자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어머니 미용실 하셔서 머리에 관심 많잖아요. 구렛나루 길이가 잘 안 맞아요.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마스크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 마스크 잘 갖고 가시라고. 아 잘생긴 얼굴 가리지 말아라. 아 네 이게 지금 현장 라이브였으면 바로바로 뭐라도 쏴줬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는 이 마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마스크는 또 보면 이게 마스크 업체에 살짝 미스테이크인데 이 하얀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칠할 수 있는 유성 매직을 제가 꼭 들고 다니고 자체 제작으로. 재밌죠. 뭐가 나올까요 이번에. 아 그리고 이제 매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금목걸이 뭐 돈자랑이냐. 아시죠 여기. 이 목걸이 저희 어머니 유품이고 제가 옛날부터 악세사리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그 옛날 한 반에 한 50명 있었던 남고에서도 목걸이 차고 학교 갔다가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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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이 그랬어요. 진짜 무슨 구두 신고 오면 학생이 구두 신고 가면 안 돼요. 구두 신고 가면 오른뺨을 학생부장 선생님 손바닥에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학생은 무조건 학생답게. 그때는 저도 이제 목걸이 되게 좋아했고 그때도 또 어머니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뭐 바르고 꾸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태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화 받고 있을 때 국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 김종인은 수업 태도가 참 좋아라고 했는데 아 깜놀했어요. 개깜놀. 왜? 머리에 그 당시 왁스가 아니라 여러분 모르는 젤을 내가 발랐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만지면 그날은 또 나의 오른밤을 내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살짝 피했단 말이에요. 버릇없다고 또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꽃보다 선생님 아 좋네요 오늘. 제가 힐링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강의 열심히 준비하고 혹시 여기 카메라 잡힙니까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교재를 쓰는 것만 지금 잘생긴 생윤 개념, 윤사 개념, 필기노트, 복습 포인트, 기출분석서 그 다음에 삼삼한 개념집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진짜 작년까지 Q&A 하면서 알죠. 우리 Q&A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 눈 감고 들으면 목소리가 야릇하다? 왜 눈을 감습니까? 저는 눈을 뜨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하도 용어 가지고 질문이 많아가지고 막 만물이 뭐냐 올해도 역시 식물이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 있다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용어 사전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번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리고 이 가방에서 제가 하나 뭘 꺼냈는데 거적대기도 아니고 걸레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보이시죠? 오! 홈쇼핑 같네요. 빨리 끝납니다. 매진됩니다. 브이넥 김정익의 브이넥 제가 이 똑같은 브이넥 티가 한 10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엄청 멀아가지고 똑같은 옷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제가 브이넥을 좋아하는 이유는 왜 좋아하냐면 강의할 때 땀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 마이클이 이렇게 찰 때 마이클 여기다 이렇게 자켓 할 때는 차는데요. 근데 라운드 티에다가 마이크 차면 라운드 티가 늘어져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거의 모든 방송국은 마이크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라운드 티를 입으면 마이크가 라운드 티를 먹죠. 그래서 먹지 않도록 몸 안에다가 테이핑을 붙여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브이넥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브이넥 티를 입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딱 걸면 되니까. 그러려고 브이넥 티를 파이썬? 그러려고 어디 거냐고? 브랜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말했다가 또 얼마 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전 땡땡씨 깨서 명품은 본인이 훨씬 많던데 나한테 공격을 엄청 해가지고 방송은 또 그런 것만 나가. 내가 공격받은 것만. 부삼넥은 뭡니까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야? 그래서 브이넥 티를 많이 입었는데 나무 위키에다가 브이넥 티를 입어서 각진 얼굴을 보완하는 것 같다. 어디가 도대체 각이 졌다는 건지 좀 메종? 아 메종은 좋은 말이에요. 중간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더레스트 모더레이션 중용입니다. 중용. 근데 메종은 뭘까 도대체? 그리고 가방에 뭐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싸웠어요. 제가 악세사리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때부터. 그래서 그 팔찌도 많이 입고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한 게 그 유저는 무섭습니다. 저희 아버지 김항비씨 닮아가지고 입술이 자주 말라요. 그래서 별의별 립밤을 다 써봤는데 아 이것도 금방 팔립니다. 자 홈쇼핑 브랜드는 못 알려드려요. 브랜드는 말 못하죠. 이게. 눈빛이 싸늘한 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할 브랜드는 메가스터디만. 제가 다양한 걸 많이 다 써봤어요. 입술을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이 브랜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내 몸에 없으면 안 돼요. 되게 막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 항상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스튜디오 버전 강의 같은 거 잘 보시다 보면 제가 이런 인형 찾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것도 방송국에서 강의하다가 이런 거 이렇게 브로치 하나씩 달고 하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김종익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장품으로 이런 다양한 악세사리가 있고 가방에서 뭐가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그 사탕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들을 별사슴으로 알고 있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브랜드 이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스타벅스에서 사탕이 나왔는데 안에 사탕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안에 물고기랑 해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 새? 새가 왜 있어? 새를 사탕으로 먹어? 곰돌이 자녀분이 준 거냐고? 아니 옛날에 EBS에서 뺏어왔어요. 이 안에 사탕이 있는데 사탕 모양이 해산물이에요 해산물 근데 왜 해산물인지 혹시 아시는 분 오징어마 이런 거 있어요. 안 들린대요 갑자기. 왜 안 들려? 너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왜 해산물이 있냐면 스타벅스 뜻이 이게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고래와 관련된 소설에서 스타벅이 선언입니다. 배 선언 배 선언에 해당하는 스타벅이 좋아하는 커피라 그래서 스타벅스예요.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의 커피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로고가 스타벅스 로고가 해산물은 아니지 스타벅스 가면 거기에 뭐 오징어 그려있냐? 그건 아니고 스타벅스 로고는 세일앤이죠 선언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세일앤 아시죠? E-O E-O 세일앤 처음 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무슨 스타벅스 회장님이 스시를 좋아해 스시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하죠. 저하고 기상형하고 그리고 안에 다양한 물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그만할까요? E-O E-O 그리고 거울 아 거울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브랜드 설명은 못하겠네요. 브랜드 설명 거울이 되게 잘 나와요. 거울 보니까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이네요. 셀프 화장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거울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저는 꼭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 제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고 앤드로이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앤드로이드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데 아이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저는 메모장이고 메모장의 메모가 지금 정확히 한 3800개 정도 있습니다. 거의 다 이 윤리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이어가지고 내가 오늘 뭐 물론 이제 강의 다 극보는 있죠. 오늘도 극보는 당연히 있고 거울 볼 때 스스로 취하냐고 너 정신 나갔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정신 멀쩡해요 되게 잘생기는 얼굴을 봐야 되니까 아 난 메두사라 거울을 못 본다고 아니에요. 메두사가 어디 있어요. 다 예쁩니다. 아직 꾸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이야기 해보면 저희가 조교 채용 최근에 시험 봤거든요. 수십 명 봤는데 현장에 있었던 누구예요? 라고 하는데 아 꾸몄어요. 변하면 돼요. 그렇게 변하시면 놀란 거 아니에요. 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꾸미는 법을 모르잖아요. 저도 뭐 지금은 다 지워져서 다행이지만 2011년도 강의했던 내용들 다 사라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11년도에 카메라 마사지 받기 전에 그 초췌한 몰골 새벽에 말도 안 되는 의상들을 잊고 또 찾아라. 또 찾아가지고 또 올려라. 그러면 참 그런 착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 한 번 메모장 날라갔다가 저 진짜 울 뻔했습니다. 이렇게 제 가방들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리스테린도 있고 눈에 넣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거만 한 한 시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또 해줘야 될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이제 마무리하래요. 회사에서 작작 하라는 거죠. 가방 이야기 그만하고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개념 교재를 썼을 거 아닙니까? 등대처럼. 작년에 이제 에드벌런처럼 여러분들을 만점을 향해 날아가게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개념은 교재를 엄청 신경을 많이 썼고 제가 그 여러분 교육과정에 참여한 평가원 검정위원이라 했잖아요. 분명히 평가 기조가 바뀐 겁니다. 2021, 2022, 2023, 3년 지났잖아요. 2024년을 기점으로 여러분 때는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건 N수생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난도 문제를 늘린 거예요. 올해 딱 그 제 수능 해설을 들어보신 분들 있긴 있겠지만 고난도 문제가 원래 두 문제였다면 네 문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컷이 상당히 내려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내 가방에 있는 것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여기 하나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는 확실히 윤리 개념 이해 및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정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조건 쌍윤해라 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고 싶지만 다음 타임 선생님한테 제가 신뢰인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제 사탐 선택 가이드를 보시고 제가 고려대학교 석사 때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편상범 교수님인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상가의 사상을 공부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 사상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제가 그 사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의 행복이래 라고 하면 뭐가 행복이야? 아닐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이 황 선생님이 이와 기를 둘로 나눴대. 아 왜 나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왜 나눴을까? 왜 나눠서 이 사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 라고 그 사상가의 입장을 순전히 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게 윤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왼수를 사랑하지 말고 피터 싱어, 이 왼수야! 라고 하지 말고 피터 싱어가 왜 동물을 가져다 저렇게 존중했을까? 본인은 치킨도 안 먹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또 싱어 인스타 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김조희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협업해서 만들어라 종이 형 아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장을 철저히 사랑하면서 이해를 하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 교수님의 성함이 편상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지의 나약함을 설명했던 그 사람의 입장을 잘 보고 공부하셔야 되고 물론 윤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지는 제가 강의 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나는 자리에서는 보다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장 꿀팁 중에 하나는 저도 학부나 석사 때 다 그렇게 공부했고 그 사람의 입장을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롤스 어렵죠. 롤스가 어려우니까 이런 롤스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롤스로이스 하지 말라 했는데 롤스! 그런데 당신이 정의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쓴 거구나 라고 사랑하시면서 그분의 입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윤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출 및 연계 규제에 대한 욕심을 제가 버리라고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현장 수업에 만약에 대치동에서 마무리 파이널 때 230명 아이들한테 제가 꼭 물어봅니다. 나는 올해 연계 규제를 다 풀었다. 손 들어보라고 하면 3명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품 줍니다. 연계 규제를 다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Q&A 때 뭐 물어보냐면 연계 규제 안 풀어도 됩니까? 그 질문은 뭐예요? 김종인 기가 다 해. 뭐 이런 거잖아. 다 해드리죠. 다 해드리는데 초반부터 욕심을 다 부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기출문제를 풀고 싶으면 기출문제는 여러분 교육과정 거 이전 거는 포기하고 과감하게 옛날 거부터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생윤이나 윤사는 조금씩 교육과정에서 개념을 수정한 게 있어요. 그 교육과정에 제가 참여를 한 거고 그래서 기출문제 푸실 때는 최대한 2021부터라고 푸세요. 2021, 2022, 2023 3년 거 정도 욕심내지 마시고 그거 풀고 6구평 수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풀고 다음 연도 다른 연도까지 가시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2017 이하는 내려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2021, 2022, 2023 그 다음 두 번째 수능 특강에 있어서 문제를 풀 때는 주요 주제 파트 생윤이나 윤사나 우리 고난도 파트 있잖아요. 수특에 있어서 고난도 파트를 푸시고 수능 완성도 고난도 파트 먼저 풀어보시고 챕터로 지정을 해드리면 생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챕터, 2챕터 그 다음 사회 정의 파트에 해당하는 7챕터 국가시민윤리 8챕터 환경윤리 11챕터 그 다음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연구평화 15챕터 고난도 파트를 풀고 분명히 순서입니다. 수특수한 고난도 파트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완성 모의고사까지 풀어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때 다른 거 하세요. 아셨죠? 꿀팁입니다. 진짜 강의 때 제가 다 녹여는 드리죠. 강의 때 다 녹여는 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위해서 그러합니다. 난 연계규제 최소한 이 정도는 봤어 는 돼야 돼요. 난 연계규제 완전 다 봤어. 난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만 수능 직전에 봤더니 연계규제가 하얗구나 중고나라에 팔아야지 그건 너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 정도까지는 한다라고 욕심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세 번째는 김종익에 대한 신뢰와 사랑 현상범이냐고 현상범이 아니라 편상범 교수님이라고 현상범이 아니라 잘 들어야죠. 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뭐냐면 저는 철저하게 공교육의 입장에서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 안에서 수능 문제는요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공자는 직업관이 선천입니까 그 당시 팩트로 역사적으로 기원전 6세기 때 직업 세습 됐겠죠. 그런데 그게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우린 윤리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딱 생각하면 내가 질문하는 수준이 전혀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Q&A에다가 만물이 뭡니까? 식물이 살아있습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 침팬치도 자유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셔서 논문을 쓰시면서 침팬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하고 네가 책을 써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걸 잘 읽어볼게. 그건 대학교 때 하는 거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네가 대학교 갈 때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이성은 인간이 있는 거야. 자유의지도 인간이 있는 거야. 식물은 살아있는 거야. 식물은 의식이 없는 거야. 선생님 식물 노래 듣는다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책에서 등장하는 거고 물은 살아있다 책 있잖아요. 물에다가 막 이렇게 아이시데루 일본 학자가 쓴 거죠. 아이시데루하고 물 결정책 찍으면 물이 막 아름답게 결정책에 찍히더라. 그거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건데 아동 교육도서로는 참 좋아요. 물을 마실 때도 나는 물을 참 사랑한다. 이렇게 맛있는 태도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런 건 그냥 일반 상식. 우리가 배우는 건 교육과정 내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그의 정확한 지식을 제가 교과서 검정 괜히 했겠습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서 맨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개념. 이거 오개념 아닙니까? 괜히 강사들끼리 싸움 붙이지 마시고 저기에서 배웠던 내용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고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내려볼게요. 하나 더 있어요. 만드는다 또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어려운 윤리 용어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그래서 용어를 해제시켜드렸잖아요. 그냥 막 공부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플라톤은 플라톤의 이름이 아니라 강한 어깨라고 제가 이름을 풀어드리잖아요. 어질 인자. 이 사람 인자가 아니라 어질 인자는 사람이 둘이 있을 때 행하게 되는 사랑이다. 오죽하면 제가 스스로 자 그럴 연 할 때 그런 연자까지 뜯어드렸잖아요. 그런 연자 되게 잔인한 단어입니다. 그 고기 육자에다가 개견자를 써서 밑에 불화자가 써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개고기를 불에다가 구워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해서 그게 그럴 연자. 기억이 확 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용어는 여러분들 영어 세대여가지고 영어는 잘 이해하는데 한자가 어려워서 그래요. 특히. 그래서 윤리도 동양사상부터 시작이 되는데 석가문이가 말했던 석가문이 되게 자비로운 인물인 줄 알았더니 자비롭지 않아. 문제가.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평가원 출제할 때 그냥 스님 그려주잖아요. 용어 잘 알았는지. 그러니까 동양사상은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실 때 이 한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을 잘 뜻하고 있는지 오죽하면 볼관자 제가 부엉이라고 그림까지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해제시켜드릴 때 그리고 특히 아 이럴 때 이제 말해야죠. 용어사전을 구매하셔서 마감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매진됩니다. 용어사전 구매하셔가지고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경은 왜 나와 지금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 뭐냐면 최근에 유행하는 심리학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쓸데없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MBTI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MBTI는 남들이 해줬을 나가 진짜 내 MBTI고 용어사전 책이 있다니까요. 올해 진짜 나를 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도 그거 되게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마인드 플리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바깥으로 보여줄 때는 유명한 대한민국 윤리 일타 강사 그건 여러분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고 진짜 나의 모습은 얼마나 추악할까. 나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요. 본인이 본인한테 화나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침부터 즐거워야 돼요. 계속 말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도 맨날 해요. 아침부터 거울 보고 웃으시라니까요. 의외로 되게 좋은 방법인데 안 하더라고. 아침부터 내 MBTI 몰라요. 할 때마다 달라져서. 잘 안 믿어요. 우리 때는 또 MBTI 세대는 아니에요. 혈액형 세대예요. O형입니다. O형. O형하고 A형하고 물 나눠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세대여가지고 MBTI는 여러분들이 나무 위키에다 누가 내 MBTI 올려놨더니 모르겠어요. 그건 누가 한 건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줬나 봐요. 중요한 건 아침에 거울 보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엄마, 아빠도 안 건듭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하하하 웃으면 우리 아이가 드디어 갔구나. 절대 안 건드려요. 웃어. 웃잖아. 그럼 네 얼굴 보고도 웃는 파. 그랬더니 엄마 어제 치킨 사줬잖아. 얼마나 짠하겠어. 얼마나 짠하니까 얘가 저 지경일까 이렇게 하는 거에요. 저 지경은 아니겠지만 저도 합니다. 아침마다 강의 시작할 때 아침에 딱 화장실 들어가지고 하하하하 웃으면 하율이가 와서 처음에는 아빠 무슨 일 있어? 하하하하 웃으면 해보세요. 정말. 정말 해보세요. 하루가 완전 달라집니다. 시각 자체가 달라져요. 그게 제가 하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수를 선택했는데 또 생윤을 하려고 한다. 독한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데요. 절대 생윤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과목 아닙니다.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리고 암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쌍윤을 하실 때는 암기하지 마시고 꼭 이해를 하시고 롤스의 정의론의 정의의 원칙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말하는 평등의 뜻이 무엇인지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재능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막내집 재벌 아들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윤혼으로 태어나듯이 천부적 재능은 다 달라요. 그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번에 수능 만점자 인터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나는 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독한 말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그 독한 말은 강의 때 들으시고 저는 오늘은 여러분과 제 가방 속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해드리고자 왔습니다. 제 이야기 가운데 마인드 플리스 김종인이라는 사람도 별거 없네. 가방 속에 저런 거 들고 다니는 하나의 인간이구나. 인간으로서 나도 나를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나도 오늘 하루는 나를 좀 바라보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침에 웃지 못했다면 이 강의를 통해 이건 강의가 아니죠. 약간 담소를 통해서 웃음을 간직했다면 이걸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김종이 거제 헛소리 하던데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거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감독님께 크게 하나 잡아주시면 저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여러분과 사진을 하나 찍고 저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일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기 뒤에 저렇게 많이 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다 안 나오네요. 하나만 찍을게요. 여러분도 하트 하시면서 여러분을 나중에 제가 인스타에 올리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념 문제도 통계 문제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개념 문제 해결책은 뭐예요? 개념 완성 강의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는 것이다. 통계 문제의 해결책은 윤성훈 도표 통계 특강 엔트킬드 열심히 수강하는 거고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만점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념 문제의 해결책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이머라 윤성훈입니다. 와 이 뒤에 그냥 이렇게 많이 지켜보는 일이 이렇게 많다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려고 했더니 그 정도 규모가 아니군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왔네 여기. 오늘 제가 지난 수능 끝나고 한 한 달 보름 정도 계절 실업 상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방구석에서 계속 고독을 씹고 있다가 이런 대형 행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일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일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좀 갖고 하트 난 어떻게 저런 모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좀 갖고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좀 말씀도 드리고 또 후반부에는 좀 약간 진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마이크를 넘길 생각입니다.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어색하군요. 항상 서서 강의하던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재밌게 잘 듣고 있나요? 앞에 이다지 선생님과 김종혁 선생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뭐 사실 100% 애드립이거든요. 뭘 준비한 게 없어. 오늘 가방을 까라면서요. 가방부터 한번 까볼 생각입니다. 가방에 처음에 메가스터디에서 이 행사 기획하면서 이 가방 속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뭐 선생님도 소개하고 또 우리 사회문화 과목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내용 이런 것도 소개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뭐 가방 속에 어떤 물건을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그 당시에 현재 가방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 가방에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시작부터 애드립이었네요. 그래서 가방을 한번 열어드릴게요. 아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얘들아 감기 조심하고 만나서 반갑다. 이미 선생님 얼굴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쟤 뭔데 나왔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윤송훈입니다. 가방을 까두려고 하겠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요. 제가 가방이 원래 좀 무거운데 이거 이거 뭐가 있을까요? 뭐 책들이 좀 있어요. 책 제목이 하필이면 또 이런 거네요. 마흔에 읽는 니체 마흔이 넘은 관계로 이런 책도 좀 읽어보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요즘 텍스트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그림책 이런 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으면 뭐 텍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멀뚱멀뚱 보면서 나름 네. 중년의 외로움을 책과 함께 달래고 있죠. 사실상 거의 수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일기장인데요. 이게 우리 제자님이 선물해 준 거라서 한지로 이렇게 된 일기장 원래는 다이어리가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거의 붕어와 맞먹을 정도로 이 단기 암기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다이어리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다이어리가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쇼파에 있고 뭐 가방에 있고 침대에 있고 이런 식으로 뭘 까먹을까봐 항상 다이어리에 뭘 기록하고 다녔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이어리 기능은 스마트폰으로 넘겨주고 그래도 일기는 네. 아주 매일 쓰지는 않고요. 가끔 이렇게 일기장에 일기장에 쓰곤 합니다. 그리고 네. 일기 쓰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인스타에다가 내가 한번 올릴게요. 올려서 클로즈업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클로즈업 해봐야 네. 이때도 뭐 잘 생기지는 않았군요. 그러나 한참 젊을 때 사진 이게 사진이 왜 선생님 생각이 났냐면 일기 쓰다가 어떤 학생들이 이제 뭐 인스타나 DM이나 이런 데다가 아 자기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요즘 뭐 되는 것도 없고 한데 아 난 커서 뭐가 될까 진짜 한심하다 자기 스스로가 막 이런 푸념을 좀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냥 초라하고 가진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런 상태가 청춘의 본래의 존재 형식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나이에 뭘 엄청난 걸 이루겠어요? 선생님의 20대 모습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20대 때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봤더니 뭐 그야말로 행색이 초라하죠. 선생님 특히나 또 가난을 벗삼아 살았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뭐 이런 이제 뭐 추억 겸 회상 겸 해봤는데요. 제가 뭐 폭이나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만큼 잘 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 제자님한테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마 그분뿐만 아닐 것 같아서 지금쯤 이제 입시 앞두고 아 이거 뭐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그야말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진 것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실 공부도 그렇게 막 뛰어나게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좀 걱정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19수물의 존재 형식입니다. 당연하게 좀 생각하시고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저라도 나서서 사회문화 점수 다만 몇 점이라도 꼭 올려드리는데 1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네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 조교가 선물해 준 시집이에요. 시집을 저는 시집보다도 수필집 같은 걸 좋아하는데 갖다 준 이상 또 안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읽고 있는데 손택수 시집이네요. 이런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안경이 있네요. 요즘 살살 노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멀리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눈을 맞추고 싶어서 좀 멀리 이렇게 초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닷초점 랜드로 닷초점 랜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있지? 뭐가 있어야 하는지 방금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네. 뭐가 있지? 아, 지갑이 있네요. 지갑. 봐봐. 두툼하잖아.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갑이 왜 여기서 나오지? 또 뭐가 있냐? 네. 명절아 할 수 있죠. 명절. 불의 명강. 개념 완성편. 지금 막 현장에서는 강의가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대치 러셀 강의 앞두고 있고요. 온라인도 오늘 아마 오늘 아마 업로드가 됐죠? 관계자 분들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늘 아마 업로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불의 명강 2024 개념 완성편 이렇게 개강을 했습니다. 이 책을 얼마만에 썼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후배 강사 한 분이 겨울 개강하기 앞서서 교재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리시나요? 질문을 하시던데 사실 그 자리에선 선뜻 대답은 못했습니다만 좀 엄한해 보일까 봐 22년 걸린 책입니다. 22년. 이걸 한 달 안에 썼겠습니까? 보름 안에 썼겠습니까? 사회문화 강의하면서 벌써 22년 됐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가진 것들 다 몰아서 넣어놨습니다. 사실 오늘 사회문화 공부법 이런 것도 설명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뭐 단 한마디로 제 전부를 걸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도 해주고 또 여리에 불타게도 해주고 또 국어수학 이렇게 공부할 때 많이 지칠 때 사회문화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좀 쉬어가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교재 만들었으니까 강의에서 좀 함께 하도록 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아 이거 있구나 기출문제요. 기출문제는 아이고 가방 네 기출문제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게 수업 내내 항상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최신 기출은 몇 년 전 것만 해도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선생님 뭐 사실 보지 않아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은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오늘 수업할 때 그와 맞닿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사회문화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본 것 같아요. 이 수능 문제지를 2023학년도 11월에 치러진 수능 문제를 지금 우리 오늘 뭐 다른 영역 선생님들 다 오시고 했지만 사회문화 특히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사회문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복잡할 텐데 대예언을 하자면 이런 건 너무 위험한가요? 대예언을 하자면 24학년도 수능 사회문화는 23학년도 수능 사회문화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는 평가원이 낸 모의고사와 수능 이런 문제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죠. 가방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없네요. 이 정도입니다. 선생님 가방에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40대 아저씨 가방을 까서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그렇고요. 보니까 좀 단순하네요. 그냥 뭐 책 읽고 문제 풀고 뭐 교재 만들고 수업 준비하고 하는 게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 가방을 한 십몇 년을 썼던 가방이 낡아가지고 최근에 가방을 바꿨는데 얘가 아마 다 다를 때쯤 되면 저도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기상선생님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저 뒤에 나오십니다. 저 질문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시네요. 다시 보기도 네 올라온답니다. 잘생겼어요. 누굽니까? 저 친구 선물 어떻게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제 가방은 이 정도 열어봤고요. 이거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회문화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 이런 것들 한번 받아서 한번 응답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가 야 너네 이쪽 뒤쪽 보니까 표정들이 엄청 진지하다. 그렇게까지 진지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책임감이 확 생기네. 이거 잘해야 되겠네. 자 첫 번째가요 지금 여러분들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 앞두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꼭 좀 챙겨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왔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얘기보다도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선생님은 더 해주고 싶었네요. 첫째는 수업 들을 때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이점도 있고 실점도 있을 건데요. 온라인 강의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여러 번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한편으로는 약점이기도 하다고 봐요. 어떤 시간의 구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오늘 밤에 꼭 보기로 했었는데 좀 피곤하다고 미뤄버리고 뭐 다음 주에 해봐야지 다음 주에 해봐야지 하다가 이미 선생님은 현장에서 완강돼가지고 업로드한 지가 벌써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커리큘럼 못 따라가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강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강이 가지고 있는 자유롭게 언제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오히려 잠깐 내려놓고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첫째는 요일 시간 정해서 실제 수업 듣듯이 현장에서 수업 듣듯이 수강을 해라. 예를 들면 뭐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사회문화 꼭 50분짜리 세강을 꼭 듣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놓고 토요일 날은 국어 인강을 몇 시간 듣겠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자습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학원 같은 경우는 안 오면은 뭐 집으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왜 안 오냐 보강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구속을 스스로 조금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얼마나 대단한 교육 플랫폼입니까?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내놓으라 하는 일타 선생님들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수업들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이것이 스스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나약해지고 자기합리화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안 들으면 그만 아닙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밴대 그거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불우의 명강 듣는 날은 수요일 밤 9시부터 12시에 수요일 꼭 수요일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편한 시간 딱 정해가지고 천재지변이 없는 한 꼭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속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보시라. 두 번째는 수면 식사 시간도 좀 일정하게 정하세요. 뭐 3당 4라기니 4당 5라기니 진짜 주댕이를 확 그런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연구실에요. 윤성훈 사회문화연구실 막강하는 거 여러분들 유명해서 잘 아시죠? 전과목 만점자들 들비합니다. 사회문화 만점자는 기본이고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전과목 만점자들이 샘 연구실에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야 니네는 어떻게 전과목을 다 맞아버리냐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공통된 응답 중에 하나가 따로 하나는 따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이 부분입니다. 엄청 잠이 많아요. 엄청 잠이 많아. 그래서 뭐 저는 거의 하루에 9시간씩 잤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늘 그냥 평소에도 자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정말 잘 잡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깨어있는 동안은 그렇게 활동적일 수가 없어요. 잠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잠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무슨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뭐 9시에 자고 10시에 자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적당한 시간 뭐 선생님이 권장하는 시간은 1시 12시 좀 넘어서 12시 반 1시 정도 되면 자고 그리고 뭐 6시, 7시 6시도 너무 이르다 얘들아 잘 자고 밥 잘 먹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다만 이런 얘기 제가 한 번 한 적 있어요. 저녁밥 너무 과식하지 마세요. 막 밥 두 공기 먹고 막 고기 이만큼 먹고 하잖아? 그럼 그날 저녁 공부는 끝이야. 알잖아요. 여러분들 배가 3만큼 나와가지고 벌써 눈이 막 해롱해롱하잖아.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밥 잘 먹긴 잘 먹어야 되는데 딱딱 시간 맞춰서 적당량을 드시고 아침 점심 많이 드시고 저녁 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과일이나 물도 좀 많이 챙겨 먹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시간 수면은 너무 길지 않니 얘들아 니네 댓글들이 너무 야 이런 식으로 하냐 세 번째 부모님과 식사 자주 하라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고 통화 많이 하라 이게 공부랑 무슨 관련이 있냐 공부랑 직접적인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공부만 잘해서 뭐 합니까?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막 대하고 불효해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제가 본 적도 없고 잘 돼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고3이 벼슬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얼굴을 굳히고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고3 입시생 벼슬 아닙니다. 집에서 큰소리 빵빵 칠 대단한 무슨 벼슬한 것처럼 스트레스로 온통 부모님한테 갖다 던져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수업시간에 그랬잖아. 엄마 물 확 두둥이를 나이가 몇 살 19살이라고 19살 20인데 엄마 물이 뭡니까? 엄마 물이 엄마가 물 떠나르는 시녀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부모님하고 좀 자주 대화 나누시고 그동안 부모님한테 구속 아닌 구속도 느꼈을 것이고 또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공부하느라고 또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자기는 의문이 드는데 부모님은 공부하라 공부하라 입에 맨날 달고 사시고 하니까 듣기 싫겠죠. 하지만 그 본 마음들은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얘기 나누다 보면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들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일상적인 얘기들 나누고 항상 예의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는지 그걸 꼭 다 들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들어드리고 네네 잘 안 돼도 열심히 해볼게요. 어떻게 좀 잘 넘어가 봐 이렇게 그런 관계들 유지해야 그래야 고3 생활 또 재수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수생 여러분들은 눈치도 좀 보시고 하는데 눈치 너무 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잘 돼서 호강시켜드리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나요? 제가 지금 시계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이 정도 할게요. 얘들아 너무 진지했니? 너희 표정 너무 굳었어 지금 나도 굳었단 말이야 지금 조금만 더 우리 공부 얘기 좀 해볼까요? 이야 다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남학생들도 엄청 잘생기시고 여학생들도 엄청 예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한번 진행해볼까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메가스터디 이벤트 홈에 이렇게 질문 올리신 것 중에서 발체를 해왔다고 합니다.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대개 질문이 비슷해요. 이맘 때 오는 질문들이. 사회문화 과목 만점 받는 포인트는 뭔가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 아닙니까? 사회문화 과목 만점 받는 포인트는 뭔가요? 저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만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긴 한 거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보면 나는 그건 2, 3등급이면 돼. 이런 게 밑에 깔려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 몇몇 분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만점 아니면 안 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그냥 대충 2, 3등급만 맞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허약함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덜 투철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통계 문제가, 사회문화 통계 문제 어렵잖아요. 세 문제 중에서 그냥 어떻게 하나만 좀 건지고 개념 문제 17개는 깨끗하게 담아지면 어떻게 2등급이나 잘하면 1등급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통계 문제, 세 문제 다 버리고 개념 문제 17개만 탁 하면 2등급 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얘들아. 통계 문제 3개 포기할 정도면 개념 문제 17개 중에서도 개념 문제 4, 5개 날라갈 친구입니다. 그런 각오로 해서는 안 되고 다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각오 자체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좀 오세요. 선생님하고 선생님도 어떻게든 해볼게 얘들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1등급 꼭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다 제끼고 쉬운 것만 편한 것만 하려고 하다가 2023 수능에서 그렇게들 많이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 막 이렇게 엄청나게 했을 때는 그게 듣기가 많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여타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50점 턱턱 나오고 한두 개 틀려도 1등 나온다 그래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한데 이놈의 윤성훈 적중예감 모의고사만 보면 6월 모의고사 50점 만점 받았던 친구가 선생님 모의고사보면 38점 나오고 36점 나오고 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디다 대고 신경질이냐고 나한테 신경질을 부리더라고. 그러더니 수능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죄송해요부터 시작해서 DM이 폭발을 했어요. 이번 수능이 엄청 어려웠잖아요. 1등급 컷이 42점인데 그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다. 적중예감 모의고사 구해보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뭐 하지 말았나. 굉장히 많았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아마 이거 재수생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작년이 아니죠. 아직은. 올해 11월, 12월 내내 선생님한테 그런 감사 인사와 사과 인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려 말하면 만점 받겠다는 공부를 하시라. 만점 받겠다는 공부를. 그래야 어렵게 나오더라도 쉽게 나오더라도 언제든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타임어택이 너무 무서운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극복이 되나요? 이번 수능 많이 어려웠다겠죠. 도표 문제가 그 자체가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다기보다는 개념 문제 17개 풀다가 시간이 다 돼버린 거야. 그래서 풀 기회조차 못 갖고 끝나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앞에 개념 문제를 빨리 못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한 5분 주면 풀 수 있지. 시간을 한 5분 주면 통계 문제 하나는 너끈히 풀어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mskill12 우리 도표 통계 특강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시간 문제지 난이도 문제는 아니라고 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임어택이 무섭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그것은 반복의 힘밖에 방법이 없어요. 반복의 힘. 많이 본 사람. 그러니까 개념 완성 한 번 하고 도표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그때 우리 이벤트 퀴즈에다 냈었잖아요. 개념 완성 몇 회독이 필수다? 3회독이 필수다. 선생님이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문제 보자마자 쭉 읽고 3번이 답이네. 쭉 읽고 이건 4번이 답이네.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어야 시간이 되고 20문제 푸는데 30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평균 1분 30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념 문제들은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쪽에 한 십몇 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통계 문제들 풀고 깨끗하게 만점.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념 문제를 1분 이내에 풀려면 문제를 읽으면서 막 생각을 하고 한창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 제시문 쭉 보고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얘는 기, 갈, 상, 얘다. 3번 딱. 한 방에 끝내야 돼. 두 번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의 힘이 중요하다. 대단한 고난도 연습, 복합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도요. 반복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번 수능은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2, 3수능보다 조금 쉬울 것 같다고 했죠. 문제가 좀 쉬울수록 실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부한 친구보다는 반복을 많이 해서 실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주 봐줘야 돼요. 개념 다시 보기, 도표 다시 보기, 기출 다시 돌리기. 이거를 세 번, 네 번 돌리고 수능장에 간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 도표, 기출까지 해서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최소 1회독은 온전하게 커리어를 이수를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한 번 더 돌리고 9월에서 수능까지 한 번 더 돌리고 그러면서 모의고사까지 해야 돼요. 하반기에는 좀 바쁘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반복뿐이 없어요. 어려운 도표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뭐냐면 그 대답이 도표 통계 특강 M스킬 12입니다. 도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에 대한 그 대답이요. 선생님이 50분짜리 강의로 치면 한 14강, 15강 정도니까 개념 강의보다는 볼륨이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짧은 강좌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선배들이 사회문화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선생님 도표 통계 특강 들을 거잖아, 얘들아. 난 다 알고 있다, 얘들아. 사회문화 하는 친구들. 도표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M스킬 12 듣는 거. 거기 준비 다 돼 있어요. 그게 양으로 승부하냐. 도표야말로 오히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은 반복과 양인데요. 도표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그거 한 번만 깨치고 나면 내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었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기술이 있어요. M스킬 12라고. 12가지 기술만 잘 익히고 나면 수능은 그 범위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나와요. 선생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선생님 벌써 날라갈지. 여기 있겠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질문은 이 정도 마치고요. 또 현장에서 들어오는 질문들 바로바로 좀 라이브라는 게 또 이런 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 질문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너무 많이 올리시면 내가 다 읽기가 그렇고 봐서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질문을 해, 얘들아. 아, 선생님 뭐 팬미팅이요? 팬미팅은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윤사탕이라고 하죠? 선생님을 아껴주는 우리 제자님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윤사탕이라는데 우리 윤사탕들, 대학생이 된 윤사탕들 제가 대학가 한 번씩 돌려고 그래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우면 여러분들 감기 걸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연말에 한 번 했었죠? 선생님 제주도 여행 갔다가도 한 번 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 주는 부산대학교 앞에 선생님 한 번 나오고 다다음 주는 어디 무슨 전남대학교에 한 번 가고 그다음 주는 어디 홍대 거리에 한 번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번개로 여러분들 모아서 밥도 사드리고 맥주 한 잔 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잖아. 오늘 오신 분들은 공부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내년에,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키요. 나를 되게 작게 보더라고요. 어저께 모 학원에서 개강 수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인강에서는 오늘 또 앉아서 한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런 행사일 때만이라도 전신샷이 나와야 되는데 앉아서 서봐야 별건 없는데 키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화면에 되게 조그만한 사람으로 나오나 봐. 현장에서 딱 보는 학생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선생님 덩치가 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 얼마나 작은 줄 알고 덩치가 좀 큰 편이에요. 박성광 얘기는 좀 그만하면 안 되니 애들아.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분도 나를 알더라고요. 난 그게 더 어이없었어. 선생님이 인스타에 올렸잖아. 어떤 친구가, 어떤 제자님이 쉑쉑버거인가? 거기 앉아서 자기가 햄버거 먹고 있는데 나를 발견한 거지. 이제 윤성훈 선생님 저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잘됐다 하고 자기 책의 가방에서 불의의 명강인가요? 도표통계 특강인가요? 책을 꺼내가지고 사인받으러 갔대요. 근데 갔더니 박성광 님이었대.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그랬대요. 보고서 너무 웃겼어요. 그걸 인스타에다 올려올랐더라고. 그렇게 닮았어요? 정말 그렇게 닮았어요. 관계자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뭘 끄덕거리는 거예요? 다들. 이 사람도 뭐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저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메가스터디 오늘 사회탐구 콘서트 아닌 콘서트인데요. 우리 뭐 이기상 선배님 비롯해서 이다주 선생님, 김종익 선생님 저도 있고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 모두 1등급 만점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까 선생님이 첫 인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요? 불의 명강인요? 아 이거 홍보해야 된다고? 홍보 뭐 안 해도 다 들을 거잖아, 얘들아. 불의 명강. 말 그대로 불의 명강입니다. 그렇죠? 사회문화는 윤성훈이죠. 개강은 이미 했고요. 완강이요. 완강은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는 완강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총 현장에서는 11주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는 50분짜리 33강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칼같이 일정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22년 동안 사회문화 강의하면서 빵꾸낸 적이 있었습니까? 아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빵꾸냈구나. 감염이 돼가지고 그때 말고는 내가 뭐 강의를 빵꾸내거나 하는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일정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공짜로 먹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력과 경험을 전부 다 해서 여러분들 꼭 1등급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고 물러가고요. 다음 오실 분 많이 기다리셨죠? 아마 이분 기다리느냐고 내 이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것들 제가 이분을 이런 행사장에서 소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너무 좋아하고 절친하신 분이고 근데 이런 행사에 잘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개 탄 거야. 이분이 이분이 강의실 밖을 잘 안 나와요. 스튜디오 강의 촬영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잘 나오는 분이 아니야. 엄청 쑥스러워하세요. 전혀 안 그렇게 생겼지만은 굉장히 겸연적하시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만나려고 오늘 나왔댑니다. 사탐의 신 지리의 왕 이기상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고 물러갈게요.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하천도 자기 엉덩이 자국을 내면서 땅을 팝니다. 아래로 그걸 뭐라래 하방 침식 사바나의 플랜테이션은 건기가 필요한 목이 커서 사탕 꼴까 이분이 들리는 수준 아래로 엉덩이가 이분이 없던 에어마로 저녁 사탈 하천도 자기 엉덩이 자국을 내면서 땅을 팝니다 아래로 그걸 뭐라래? 하방 침식 사바나의 플랜테이션은 건기가 필요한 목이 커서 사탕 꿀꺼 하천도 자기 엉덩이 자국을 내면서 땅을 팝니다 아래로 그걸 뭐라래? 하방 침식 사바나의 플랜테이션은 건기가 필요한 목이 커서 사탕 꿀꺼 사바나의 플랜테이션이 하방 침식 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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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창도 보이고 선생님도 이걸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남산 스튜디오 이런 데서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지리는 이기상, 이기상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댓글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있어가지고 지리는 이기상이라고 그랬더니 밑에 어느 학생이 오줌을 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혹시 기저귀를 꺼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연식은 있지만 아직 기저귀를 찰 정도는 아니니까 저도 좀 긴장을 덜기 위해서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세 닮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양호한 부분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제가 또 작년에도 안 나와가지고 문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인가 문쌤이 메가 쪽에서 컨택이 왔는데 취소됐던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잘생겼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외에는 좀 처음 듣는 얘기고 지금 그리고 댓글이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여러분 강동원 닮았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안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또 많이들 지금 보고 있느라고 피곤할 텐데 선생님 먼저 왓츠인 마이 백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번에 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선생님이 항상 현장 다니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억지로 새로운 걸 넣은 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또 제가 연로한 것을 커버하기 위한 각종 보조제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일단은 선생님이 뒤에 이제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나 틱톡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도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어 자막을 껴놓고 선생님이 또 카투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외모로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나름 엘리트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또 서울대에다가 카투사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할까 봐 넷플릭스도 보게 되는데 실상 잘 안 되잖아요. 다른 또 계속해서 다른 영상들 보게 되고 틱톡은 정말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빠져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틱톡, 자기 전에도 틱톡 틱톡 계속 보고 뭐 좀 오래 보면 또 같은 관련 영상 계속 뜨잖아요. 사바나 동물 먹히는 거 봤더니 계속 그것만 뜨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중독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올 한 해만큼은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수능 끝나고부터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 8권 정도, 두 달 정도 좀 지났죠. 한 8권 정도를 읽었어요. 박완서 씨 빠져가지고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부터 해서 그 산이 거기 있었을까 그 다음에 그 남자의 집 그 다음에 여기도 오늘 가져왔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책의 어떤 기쁨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이렇게 핸드폰 바라보는 게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맨날 뭘 영상을 보잖아. 눈이 더 피곤할 텐데 체력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다 읽은 거고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이런 책들이 또 6.25 전쟁과 관련된 지리 쪽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스토리도 많이 여기서 얻어가는 것 같고 또 하나 이 책은 제가 무슨 지금 PPL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어디를 여행 가면 좋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던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정말 읽자마자 이대로 가고 싶다는 걸 이렇게 끌어내는 그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 진짜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지리 샘과 함께한 우리나라 도시형인데 보이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밑줄 치면서 다 읽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번 현장 때 여러분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대동요 지도가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한때 경매도 나왔었어요. 대동요 지도가 나왔는데 저도 그래서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가격이 21억이었습니다. 제가 지리를 좋아하지만 제가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동요 지도를 사기는 포기했고 대신에 그것을 탁본 형태로 해가지고 인쇄한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강의 때 아마 또 인강 학생들은 와서 직접 만져볼 수는 없겠지만 현장 강의 학생들 한번 오셔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지명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첫 번째가 책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 이건 뭐 사실 회사에 요청도 있었어요. 올해 교재를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프링은 아닌데요. 퍼교재라고 해가지고 거의 180도 제껴지는 거예요. 제가 180도 제껴지도 해봤어요. 안 제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세게 누르면 제껴진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제껴진다고 하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껴집니다. 재본비용은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보고서 얇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단가를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오시면 제가 인쇄소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마커죠. 마커. 친구들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강의도 끝나고 나면 사인받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마커를 준비해 다니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멘트를 쓰는데 아무튼 마커가 항상 있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동영상을 가끔 보시나 봐요. 코를 왜 이렇게 후적거리냐고 실제 콧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기 때문에 콧물은 이미 말랐고요. 나이가 들면 콧물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또 뭐냐면 항상 마스크인데 제가 또 얼굴에서 코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코가 높다 보니까 일반 마스크들이 자꾸 쓸려서 제가 지금 마스크는 풍기의 인견으로 직접 제작한 특수 마스크를 또 쓰고 있습니다. 별거 다 합니다. 제가. 마스크도 있고 제가 지금 초중등학교 이후로 가방 안에 있는 것을 꺼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소직품 검사라 그래가지고 불씨에 교륜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없고요. 그 안에 이제 좀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거 이모나 삼촌들이 보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바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원래 진짜 밥 위에는 잘 안 먹다가 최근부터 이걸 또 먹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빌리면 또 이게 PPL 같은데 아르기니래서 굴을 뭐 60개를 먹는 그런 힘을 가져다 준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합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왓츠인마이백 했는데 어 바로 이제 콧대미남 이기상 올라오네요. 근데 뭐 내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크크크크로만 계속 가고 있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건강하세요 쌤 건강합니다. 저쪽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 쌤 너무 웃겨요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자 아침에 집중을 하는 방법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코에 베일 것 같아요. 자 베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좀 피가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은 뒤에 거보다 앞에 게 훨씬 더 내용이 좀 많은데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기 뭐 이렇게 돼요. 무슨 아침마당에 나와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 계획은 뭐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제가 그 프로필 사진도 한 11년째 바꾸고 있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문구도 바꾸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또를 사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워런 버핏을 따라하기인데 워런 버핏 아저씨가 제가 보기에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계획이 중요하냐면은 계획을 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실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개를 들 거예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제가 굉장히 틱톡 영상을 오래 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틱톡에서 본 건데 이용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습이 재능을 이긴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그런 인생 교훈 관련된 것들을 읽거나 듣질 않는데 이건 너무 다가오는 게 뭐냐면 보통 천재를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표 선수는.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하루에 2단 줄넘기를 2천 개씩 3년인가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단 줄넘기를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엄청 발달하게 되고 토끼처럼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이 제가 옛날에 사우나에서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그런데 공이 떨어지면 아무도 자기 공을 뺏을 수 없다. 축구가 굉장히 여러분들 쉬워진 거야.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매일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죠. 계획을 짜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사례인데 제가 좀 오래 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를. 제가 보기에도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제 위로. 그런데 제가 오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칸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계획을 짜서 루틴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생각에 제가 집에 가서 소주 마시고 넷플릭스 보면서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오늘 수업에 쓴 PPT에서 제가 보기에 아쉬웠던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PPT를 안 치죠. 그 작업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그분이 다른 사이트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PPT를 저보다 잘 만든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도 학생들이 굉장히 강의가 안정적으로 들릴 거고 제가 좀 나이가 돼도 아마 여러분이 듣기에 상당히 굉장히 언제나 강의가 기복이 없지 잘 진행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학생들이 알아요. 선생님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계획이 중요한지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너무 잘하는 넛지이론 있잖아요. 넛지이론. 그런데 선생님이 그거는 사실은 너무 일상에서 느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되려면 너무 무리해서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습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우리가 실천 가능한 바로 일상에서 가능한 정도의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온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이제 현장 강의라면은 선생님 너 왜 예습 안 해왔어?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요. 야 복습해야지. 그걸 여러분 예습 시간과 복습 시간을 따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학원들이 독서실이 있어요. 그 안에 자습실이 있기 때문에 두 시간 먼저 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6시 반 수업이니까 4시 반까지 오기 어려운 친구도 있겠지만 한 시간이라도 일찍 오셔서 예습을 하면 따로 다른 공간에서 그걸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복습도 마찬가지로 끝나자마자 나가지 마시고 오케이? 근처 찻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한 30분이라도 보고 들어간다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계획을 바로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PPT 원장 개그도 일타 PPT도 일타 지리도 일타 얼굴도 일타 저를 놀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보기에 찻집 정기 없네요. 저도 아까 카페라고 하려 그러다가 찻집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들 예민하시네 저처럼 제가 MBTI에서 INFJ입니다. 1%밖에 없다는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이거더라고요. 세대차이 이런 친구들이 이 친구 바로 IP 주소 추적 들어갈 겁니다. 세대차이 저희 법무팀에서 바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꼭 세우기 바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계획을 일상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뇌가 낯선 걸 싫어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인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를 처음 본 친구들이 현장에서 조금 놀래는 게 생각보다 덩치가 안 큰 거야. 그래도 배도 잘 안 나왔어요. 제가 2010년부터 지금 벌써 한 12년 좀 지났죠. 거의 거르지 않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빠르게 걷거나 뛵니다. 오늘도 지금 15분 뛰어서 아침에 시간 없어서. 근데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친구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뛵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작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빠르게 안 뛰어도 돼. 그러면 너무 지치고 운동이 싫어질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것은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알지만 좋은 점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 첫 번째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와요. 외웠어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뇌 쪽에서 학습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혈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운동의 장점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산책해도 좋아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 게 현장애들은 알아요. 제가 수업 전에 한 번도 걸지 않고 목욕탕을 들렀다 오거든요. 그럼 목욕탕에서 뭐 하느냐. 물속에서 걷습니다. 목욕탕 아시기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물속에서 걸으면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근데 왜 걷냐면은 걸을 때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증진된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두 가지래요. 신규 커리 짤 때와 그 다음에 어려운 주제 설명할 때 집에서 안 풀리잖아. 그럼 일어나서 걷거나 목욕탕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산책이란 단어도 여러분도 알지만 산책이 흩어질 산자도 있지만 한산할 산자가 있어요. 책자는 개책할 때 책. 책략입니다. 그러니까 한산하게 책략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정말 몰랐을 거야. 산책이란 뜻이 한가하게 책략을 얻는다라는 뜻이라는 걸. 저도 오늘 알았어요. 저도 오늘 찾아봤습니다.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피지컬적으로 증강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습에도 무진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만나신 옛날 만난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 만나면 좀 건강해 보여요. 외모도 건강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운동을 12년째 끊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이문동사 할 때는 군자역까지 한 10km 정도인가 10km 아니고 한 7, 8km도 매일 걸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틱톡, 유튜브, 넷플릭스 끊기인데 이건 이제 이쪽에서 혹시 소송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점도 많지만 중독성이 강하니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끊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올해 끊는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끊으셔야 돼. 2G폰으로 바꾸거나 선생님처럼 앱을 삭제하거나 그래서 제가 삭제했더니 유튜브에 또 새로 숏 영상이 생겨가지고 그걸 또 한 10분 이상 봤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여러분들 체력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올해만큼은 쭉 그걸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지만은 너무 센 것들로 연속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소세지만 계속 먹으면 그거 물리잖아요. 물론 물리지 않는 친구도 있는데 소세지도 먹고 소세지 누르기 위해서 김치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 틱톡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유튜브 이런 것들은 강한 화면만 집중적으로 내보내니까 이 사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자꾸 보게 되면 도파민 수용체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쾌락을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2분 봤으면 괜찮았는데 3분, 4분을 봐야 돼. 왜? 뇌가 도파민 수용체가 더 달라 그러니까 오늘 거의 의학 상식을 계속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세 개 정도를 꼭 다시 정리해 드리면 계획을 짜라. 그다음에 운동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우리가 중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제가 의식하고 보니까 콧물을 계속 활짝 활짝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게 나왔어요. 이 위치는 너무 중요한데 학생들이 사실은 사문생륜 쪽으로 구경수 부담이 크니까 공부 분량이 적은 사문생륜 쪽으로 다들 가시는데 그건 제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게 위치를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니까 첫날 위치하는 거 보고서 그냥 질을 포기하더라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의 어떤 가게들의 위치를 하루에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면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지도 때문에 수능이 어려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지도 때문에 이 지리감옥을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늘 말하지만 반친구들의 이름도 시간 지나면 다 외워지죠. 여러분 첫날 반친구 이름 라스트 가져다가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집에서 외우시고 우십니까? 못 외웠다고? 아니잖아. 뭐하러 여러분들이 굳이 그거를 하루에 다 외우려고 하세요. 오케이? 또 글이 올라오는데 콩밥이라 건강해지죠?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좀 적어주세요. 우리 강민 김 모두 모두는 다 붙어있는 거구나. 강민 김 학생 선생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세요. 자 기상샘 강의 들으면 위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주기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중에 사탐을 고득점을 맞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메가스터디 인강을 커리 그대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계속 찾잖아. 인터넷에 커뮤니티 들어가서 질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검색해봤자 소용없어요. 답은 다 똑같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커리를 그대로 들으시면 그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야. 실제로 인터넷에 질이 잘 봤다는 친구 몇 개 글을 읽어보잖아요. 커리대로 갔다라는 거야. 제가 선생님도 연중 조금 빈타임은 있습니다만 연중 커리를 깔거든요. 패스니까 추가 비용도 들지 않잖아요. 커리를 따라오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진짜로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에 지식인이라든가 DC인사이드라든가 수많이 이런 데 여러분 들어가서 포만한 안 물어보셔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수업 중에 차근차근 다 해결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쌍지에 임하는 자세 쌍지 쌍지가 한때는 사문한지 다음으로 선택자가 많은 조합이었는데 여러분도 알지만 윤리는 좀 말장난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문정법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여러분도 알지만 최근 5년 동안 50점이 뜬 적이 없어요. 1등급 컷이 얘네들은 타임어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좋은데 시험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한번 재수하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왜? 시험 치렀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세니까 그럼 쌍지와 상사가 있는데 쌍사는 너무 불량이 많죠. 결론은 쌍지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선생님 쌍지의 장점 단점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친구들이 쌍지의 장점은 이기상이고 단점도 이기상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걸 많이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똑같은 수학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지만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반에서 점수가 다 달라집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 열심히 하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100분이라든가 등급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댓글 몇 개 정도 선생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이 바보도 47점이나 오르게 한 이기상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3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메가스터디 첫째 가장 이기상 소년 가장 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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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은 아니죠. 소년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보면 피부 굉장히 고운데 아니 현우진 선생님이요. 쌤 인스타는 하실 생각이 없나요? 네. 제가 또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하나에 집중하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하고 싶지만 거기에 쏟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대신 제가 인터넷 학습 Q&A 게시판에서 항상 저 이름으로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직접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어떤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그 선생님 이기상 선생님 이거 좀 답해 좀 제가 직접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뭐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 계획 어렵게 짜지 마세요. 그냥 현강 들을 수 있는지 현강 들으시고 러셀코아 이번에 또 7개 지점 늘어났거든요. 러셀코아 다니시는 분 다니시고요. 나머지 구경수 하세요. 일주일에 딱 하루도 아니에요. 반나절만 5시간 반만 사탐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사탐 한 과목의 기준으로 그게 어렵다면 말이 안 되잖아. 반나절만 사탐하면 된다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명심하시고 선생님 믿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듣고 나시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고민 그때 강의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아마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오늘 긴 시간 이다진 선생님부터 김종익 윤성 선생님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메가에서 오래 계셔서 마지막에 있는 건 아니고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끝에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메가스터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으로 성적으로 여러분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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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